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하원업 명곡 1,2장 이부호입니다. 우리 마을은 도심에서 가까운 농촌 마을인데요. 현재 한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마을에서는 미나리 재배를 10여 가구 하고 있는데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가구도 있습니다. 2장인 저는 50대로 마을에서는 젊은 편에 속합니다. 마을의 젊은 2장으로서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사명감을 갖고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민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위쪽으로는 달성군 육아를 연결하는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진출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완공되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를 만들면 마을 도로에 정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민나리를 사려는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도로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출입로를 만들 때 차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산쪽으로 우의 도로를 내줬으면 하는 마을 주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우의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나 트랙터,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세워둘 자리가 부족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하원업에 건의를 해서 현재 마을회관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큰 농기계는 지정된 주차장소에 세우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장소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농기계 주차를 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달성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나무도 예쁘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문제는 나무를 보러 오셨다가 쓰레기를 나무 주변에 버리고 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버리고 간 쓰레기는 마을 주민들이 치워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지고 온 쓰레기는 반드시 대가져 가주시면 우리 마을 주민들도 고생을 하지 않고 나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마을의 보호수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쓰레기를 꼭 되가져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원업 명곡일리의 민원을 살펴봤는데요. 마을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곡일리의 이장 이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